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3월 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 그리고 안철수 의원 거기다가 지금 갑자기 천하람이 부상되면서 여론조사에 보면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황교안 전 대표 이렇게 해서 조경태, 윤상현 이런 후보들이 지금 아주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하람 관련해서 포스터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올렸다고 하는데 천하람 포스터를 보면 천찍자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천찍자지 이게 마치 무슨 선희롱을 하는 것 같은 이런 표현이 되어있어서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 천찍자지라고 적혀있는 이 포스터가 지금 이준석의 페이스북을 타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 비하 그리고 표준 논란이 함께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천하람 측은 이준석 전 대표가 일방적으로 올린 포스터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날 이준석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천하람의 당 대표 후보 지지 포스터를 공개했습니다. 이준석은 가자 이제 시작이다 알아서 만들자 이렇게 하면서 그에 대한 공개 지지 메시지도 함께 남겼습니다. 이준석이가 공개한 포스터에는 총 3장으로 첫 장은 천찍자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천찍자지 폰트만 붉은색으로 처리했고 두 번째와 세 번째 포스터는 포스터 제목이 천찍자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남성의 성기와 음경을 표현하는 소구가 포스터 슬로건으로 담긴 것이어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주요 당권 주자로 올라선 천 후보에 대해서 성적 비하 논란이 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화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공식 포스터에 경망스러운 단어를 넣은 것 같아 당 대표직을 세털같이 가볍게 얘기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건 이준석 그릇이 저동도밖에 안 되는 것이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B씨는 서울 강남에 사는 50대입니다. B씨는 남성의 성기를 표현하는 단어는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나 쓸 수 있는 말이고 동성 간에도 아주 친한 친구 사이거나 그런 사이에서만 쓸 수 있는 말이라고 하면서 집권당의 당 대표 후보가 사용할 단어는 절대 아니다라고 강하게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또 일산에 사는 60대 C씨는 국민의힘에 대한 애정은 하나도 없고 지지자들에 대한 예의도 아예 찾아볼 수 없는 포스터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50대 여성 B씨는 믿을 수 없다.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다 이렇게 하면서 비판했습니다. 이걸 보면 정말 아주 심각하다. 비판을 쓰고 있는데 이게 천하람의 포스터입니다. 천찍자지. 이거 글자를 보더라도 언론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이게 뭔가 성희롱적인 발언이 많다는 겁니다. 천찍자지. 여기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이 이유가 천하람 찍어야 자유로운 정치 발언 지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자를 골라가지고 천하람 찍어야 자유로운 정치 발언 지킵니다. 이렇게 천하람 찍어야까지는 알겠는데 자유로운 정치 발언 지킵니다.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자지라는 표현을 썼다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경강부예했다. 억지로 꽤 맞춰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적인 이런 발언을 단어를 써가지고 주목받으려고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진 겁니다. 아주 유치하게 보입니다. 유치하게. 그렇지 않아도 이게 지금 천하람은 자기가 쓴 게 아니고 이준석이가 만들어서 일방직으로 올려있다 주장하고 있는데 이준석은 무엇보다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진에서 성상남 받았다고 해서 그 문제 때문에 당에서 말하자면 징계를 받은 징계를 받은 직접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상남과 관련해서 본인이 무마하려고 했다. 그런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준석이나 천하람 지금 젊은 세대들이 보수 정당에 들어와서 말하자면 좌파가치들 또는 자기들의 놀이터처럼 이렇게 마음껏 조어를 만들어가지고 버텨리고 있는데 정작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정선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이나 천하람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나 밝히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상 이들이 보수 정당의 당대표 후보이거나 보수 정당의 당원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익숙치 않은 그런 단어나 또는 접근법을 써서 많은 지지자들 또는 유권자들을 당황케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선 쭉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색다른 주장이 나오는데 경남 창원에 거주 중인 50대 난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준석 사단의 정신세계가 온라인 커뮤니티인 DC, DC인사이드라고 있습니다. 여기나 FM코리아 이 시절에 20대에 멈춰있는 것 같아. 40이 다 돼가는 나이에 일종의 피터팬 정우군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들이 정치라고 하는 아주 역동적이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모든 관심이 모아진 이 자리에서 그야말로 놀이터, 아까 말씀드린 놀이터. 그냥 뭐 여기 돌아다니면서 휘화하고 재미있게 만들어버리고 그러면서 아주 정치현상을 자기들 입맛에 만들고 그리고 이게 말하자면 일종의 게임처럼 그렇게 즐기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사이에 보수 핵심 가치가 무너지고 파괴되고 된다는 것은 이미 많이 보았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거 얼마나 잘못된 가치가 많았나 하는 것을 우선 이 천하람의 과거의 발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천하람이 박정희 대통령과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된 평가를 보면 그렇습니다. 2020년 3월 달에 전남 CBS 인터뷰를 통해서 당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하람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저희 당의 뿌리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독재시대의 대통령은 사실 은밀한 의미에서 제가 평가할 만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독재시대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정상적인 정치 환경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평가할 만한 대통령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대중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큰 정치인이다. 김대중은 큰 정치인이라고 하고 그리고 박정희는 평가할 만한 대통령이 아니다. 이런 자가 지금 국민의힘의 당대표로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의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도 얼마 전에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해서 위대한 지도자라고 적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천하람은 박정희는 평가할 만한 대통령이 아니고 김대중이야말로 아주 큰 정치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거 외에도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저격, 공격, 나경원 전 의원과 김기현 의원 사이에 이렇게 지지하고 또 찾아가고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저격해가지고 당의 갈등과 분란을 계속 만들고 있는 걸 보면 이준석 시즌2가 아니고 시즌2, 시즌3 계속 이어갈 것 같다 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나서가지고 당을 또다시 한 번 더 분탕질을 하려고 나선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그들이 만든 이 포스트만 보더라도 정말 천박스럽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과거에 홍준표 시장이 과거에 유세할 때 만들었던 것 이대로 표지를 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7년 4월에 19대 대선에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홍준표 후보의 선거 문구 중에 홍준표를 찍어야 자유대한민국을 지킨다가 있는데 그래서 이 약자가 바로 홍직자지였습니다. 홍준표를 찍어야 자유대한민국을 지킨다. 그걸 또 뺏겼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홍준표를 찍어야 자유대한 지킨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스러운 표현을 이준석이가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자기 아이디어가 아닌 다른 사람 거 보고 뺏겼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같은 논란에 대해서 천하남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일방적으로 페이스북에 올린 포스트로서 천캠프 측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급하면 이렇게 관련이 없다 하고 또 다급하면 그분이 저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세대들. 그러니까 아직 나이도 얼마 되지 않은 이런 세대들이 정치를 너무나 쉽게 바라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목받고 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주목받으니까 그야말로 간이 배밖에 놓은 것 같다. 뭐 벙벙해졌다. 그러니까 국가대사인 정치활동, 정당활동을 통해서 자기들이 마치 희화, 재미놀이처럼 재미있는 게임하듯이 이렇게 즐기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이 제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지지자들, 우파 국민들에게는 적지 않은 상처나 아픔을 줬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면서 많은 지지자들이 이런 젊은 사람들, 젊다고 뽑아서는 절대 안 되겠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검증 그리고 이념적 정체성을 분명히 살펴봐야 한다. 하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처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천하람 측 관계자는 언론사와 통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적인 것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는 문장의 줄임말이다. 확대해석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의도가 전혀 없는데 그런데 이런 걸 왜 미리 인지하지 못했나? 이게 성인지 감수증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 아닌가. 만약에 이런 걸 김기현 후보나 또는 보수진영에 있는 후보들이 썼더라면 아마 입에 거품을 물고 공격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직 구상유치라는 단어가 생각나는 겁니다. 이준석과 천하람 아직도 한참 멀은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 성창경 TV